베트남에서 자기 집 고양이에 물린 3세 어린아이가 광견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. 현지 시각 1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잘라이성에서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 손을 물린 지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. 가족들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 수일 동안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날 증세가 악화한 끝에 사망했습니다. 아이가 고양이에 손을 물렸을 당시 상처는 얕았지만 피가 났고 광견병 백신을 맞거나 광견병 관련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의 고양이는 이 아이의 손을 문 이후 집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개나 고양이, 야생동물 등에 물렸을 때 광견병 감염을 막는 방법은 광견병 백신을 맞는 것뿐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.